전라남도가 오는 2028년 개최 예정인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33의 남해안 남중권 유치 의지를 국제사회에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오는 30일 두바이에서 막을 올리는 COP28이 그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 198개 국가가 한자리에 모여 기후 관련 의제를 논의하는 세계 최대 규모 국제환경회의인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우리나라는 두 차례나 유치에 실패한 쓰라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COP28의 남해안 남중권 유치 때는 지역사회 강한 유치 위험원에도 정부 차원에서 아랍 에밀리에트에 양보하면서 더욱 큰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치 실패 이후 전남도는 일찌감치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남해안 남중권 유치 재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30일 두바이에서 막을 올리는 COP28 자료를 통해 국제사회 유치 의지를 공식화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COP28 전남도 주간 국제 포럼을 통해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이 탄소 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선도 지역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2028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남해안 남중권 유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할 계획입니다. 우리 전라남도와 여수가 COP33 개최에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홍보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도는 COP33의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영역에 착수하는 등 내년부터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위한 준비 사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내년부터서는 상반기에 저희가 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또 시민유치추진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본격적인 유치 활동 그리고 분위기 공감대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COP33의 한국 유치 성공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오는 2028년 개최될 COP33은 아시아 태평양권 내에서 개최국이 혈정되는데 경쟁 대상이 될 유치 희망국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오는 2026년 COP33의 유치 사업을 국가계획으로 승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COP33의 성공적인 남해안 남중권 유치는 해양과 연한 생태 환경의 가치를 온전히 지켜낼 진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지역사연의 관심도 함께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